기술 패권 시대, 기술의 소유권인 특헌, 기업 입장에선 생명과도 같은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있습니다. 남는 특허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인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체온과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얼굴 인식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덕분입니다. 고주파 자극 치료기와 접목할 계획인데 올 10월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기까지는 선행으로 많은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들어가고 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될 텐데 저희는 그 과정 없이 저희가 이전을 받다 보니까 물질적이라든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특허 지분을 무상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엔 가정과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 반도체 등 총 200건의 특허를 양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친중인 대기업 보유특허 무상으로 사업을 향후에 다른 대기업과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67개 기업이 선정돼 114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습니다. 참여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술마켓이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